이번 시간에는 실서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서버에 적용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Deploy라고도 해요. 지금까지 개발 환경에서 작업한 것을 실서버에 반영하는 행위가 실서버 적용 또는 Deplo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서버에서 하는 역할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한 결과가 잘 작동할 것인가를 실서버와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개발 환경 또는 개발 서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소스 코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그때 실서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버전 관리를 하는 경우에 이 실서버에 적용하는 방법과 버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 FTP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 말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것만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작업한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서버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 CD 바 따따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소스 코드가 있어요. 제가 작업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ZIP라고 적혀있는 파일이 있죠. 이거는 소스 코드를 압축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콘솔에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sudo wget 하고서 방금 제가 링크 주소 복사한 거 있죠.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띄우고 마이너스 5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5.zip 라고 입력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wget 이라고 하는 것은 이 wget 뒤에 따라오는 url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옵션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5.zip로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엔터를 땅 치면 자 ls-al로 검색해보면 자 현재 제가 적혀있는 바다다다 밑에 5.zip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압축을 푸는데요. 압축을 풀 때는 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apt-get install 언집이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sudo 언집 5.zip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ls-ar를 해보면 현재 이 5.zip 안에 들어있었던 파이들이 openTutorials-openTutorials4-egoing7dfob4e 라고 하는 이 긴 디렉토리 안에 저장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 디렉토리를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mv mv는 mo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동시킨다는 뜻인데요. 같은 파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 이 move라고 하는 파일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op까지 입력하고 탭을 딱 누르시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거기서 끝에 있는 슬래시를 지우고요. 그리고 openTutorials 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permissionD9이 뜨죠. 그런 경우에는 화살표 위로 가는 키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들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쭉 해서 앞으로 간 다음에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 뜻이죠. ls-ai를 해보면 아까 이 길었던 디렉토리의 이름이 OpenTutorials라는 짧은 이름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OpenTutorials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index.php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에 우리가 접속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입력해놓은 이거는 제가 만든 아마존 웹서비스 인스턴스의 도메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도메인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 도메인 찾는 법은 우리 이미 배웠었죠. 여기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커넥트를 선택하고 이 커넥트에 있는 PublicDNS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머지 웹서비스 서버에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slash openTutorials slash index.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란이라는 걸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 변수와 상수를 누르면 변수와 상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블랙하면 어둡게 화이트하면 흰색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버전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디플로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보통 이렇게 하진 않고 FTP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좀 복잡해져서 제가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버전관리 없이 이 디플로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FTP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